Q. 멤버 중 누군가를 폭로해줘? 폭로? 폭로할 건 없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로 되게 많은 선물들을 받았어요. 또 잔이영한테 난방을 받았고 또 정우에게 목걸이를 받았고 혜찬이한테 가방을 받았고요. 또 유태양한테 자켓을 받았고 등등 정말 많은 선물들을 멤버한테 해줬거든요. 그래서 폭로 아닌 기분 좋은 폭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멤버들 다시 한번 참고 싶어서 너무 고맙고요.